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전북 완주군이 군청사를 중심으로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합니다. 문화시설과 주택 등을 포함한 계획도시로 탈바꿈하는데요. 앞으로 완주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군이 복합행정타운 건설의 대행개발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 본격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27일 완주군은 복합행정타운 공사 전반을 맡게 될 업체로 모아종합건설, 탄부종합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44만 7천 평방미터에 이르는 부지 매입을 현재 대부분 마친 상태로 복합행정타운에는 약 970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민간자본은 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1월부터 바로 착공 시작을 할 거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도시 개발사업 시식액인가라는 게 6월 안에 완료할 거고요. 9월 말이나 7월 정도 착공이 가능합니다. 2020년 정도는 중공할 수 있습니다. 복합행정타운은 완주군 청사를 중심으로 행정, 주거, 상업기능과 인근 지역의 문화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을 연계한 계획도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복합행정타운 건설로 완주군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나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충청남도 내 건축물 외벽의 불연자재 의무 사용과 필로티 구조물의 출입구 개선 대책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국민안전을 위한 건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에 제안한 개선안에는 현재 6층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외벽 불연자재 사용 의무화 규정을 공동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도는 내년부터 외벽 가연성 자재 사용과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 시행합니다. 경기도와 의왕시는 의왕톨게이트 요금소 상부 캐노피에 육교를 설치하는 의왕톨게이트 장거리 환승동선 개선 사업을 완료했는데요. 내년 1월 2일 본격 개통에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의왕톨게이트 광역버스 정류장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의왕톨게이트 요금소 상부 캐노피가 육교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동 약자들을 위한 승강기 2대와 함께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구비했습니다. 또 새로 만들어진 육교로 인해 기존 이동거리에 비하면 300m나 이동거리가 줄어들어 출퇴근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7일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대구 만들기 확산을 위한 노사 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행사는 칭찬합시다 릴레이 동영상 상영과 모범 근로자 표창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구 만들기를 위한 지역 노사의 참여 공감대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숨조롭지만은 않았는데요. 중앙부처의 개선을 건의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긍정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7일 시청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환 공무직에 대한 신분증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여식은 윤 시장이 전환 공무직 대상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신분증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민선 6기 출범 당시 목표했던 본청과 공사공단 등 용역업체 파견 노동자 772명을 포함해 총 859명에 대한 공무직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군산항이나 야미도에서 배로 가야 했던 신시도나 문여도 등을 자동차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에서 장자도 전 구간이 개통됐는데요. 이번 개통으로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교통도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새만금 방조제와 고군산군도 4개 섬을 연결하는 도로가 28일 낮 12시를 기해 완전히 열립니다. 전북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마지막 공사 구간인 삼군구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새만금 방조제에서 장자도까지 전 구간 차량 통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8.8km에 이르는 고군산군도 4개 섬 전 구간을 왕복 2차선 도로와 자전거도로 인도 등을 이용해 차량뿐 아니라 오토바이나 저전거로도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은 도로 개통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셔틀버스와 자전거대여서 운영 등의 합동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이에 대비해서 고군산 연결도로 초입부에 차량 유입 카운터 시스템을 설치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에 고군산 섬 내의 수용차 차량 유입을 통제하는 그런 수용차 차량 총량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이 새만금 사업지구 내 첫 국가 SOC 사업 준공인 만큼 새만금 사업이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새해부터 강원도형 일자리 대표 사업인 사회보험료 지원과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전국 최초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0인 미만 사업장 영세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등 41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와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사업주에게 정부 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분기별로 1회 시군의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고 시군에서는 서류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육아와 출산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여성고용노동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책은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을 만들고 재직 중인 여성 노동자의 경력 단절 예방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부 내용은 성차별적 고용반행 개선, 임신 노동자 지원, 직장 어린이집 확충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 시작한 희망의 친구들 시범 사업이 6년간 200명의 노숙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노숙인 자립 모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희망의 친구들은 자립의 지가 있는 노숙인들에게 일자리와 주거, 자립을 종합 지원하는 노숙인 자활지원 프로그램인데요. 6개월마다 노숙인 20명을 선정하고 서울역 주변 청소 일자리 제공과 월세, 자활을 위한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코레일은 6개월간 서울역 광장 청소 일자리를 제공하고 내년에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임금이 60만 원 이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포천시는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각종 공공문화체육시설 저변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영북면 지역에 내년 3월 작은 영화관 착공을 앞두고 있고요. 소흐릅 고모리 호수 주변에는 예술형 문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총 5억 원을 투자해 마을 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발현하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